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우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수능장에서 실전에서 30문제를 다 풀고도 30분이 남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부터 개념 에센스로 시작해서 마지막 천우신족 모의고사까지 선생님과 함께한 현장에서의 수강생들은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그리고 이번 2023학년도 수능날 그날 당일에도 선생님과 통화를 했던 한 수강생이 선생님 정말 수능장에서는 30분이 남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수강생을 떠올리고 딴 생각을 할 뻔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 수강생 중에는 선생님 다 하고 검수까지 마무리하고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스스로 시간이 조금 빡빡했어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 수강생들은 어떻게 해서 30문제를 다 풀고 30분이 남을까? 그 비법을 선생님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퀘스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시점은 고3들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내신이 끝나가는 시점, 그래서 정말 수능 공부를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 시점일 거고 또는 N수생들은 성적표를 받은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 성적표 결과를 놓고 어쩌면 다시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을 본 N수생이 아니라 시험을 본 고3, 물론 N수생들도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성적을 보고 이 퀘스트를 본다면 아마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을 품고 있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작점에 여러분들에게 이 30문제를 다 풀고도 30분이 남게 하는 비법이 뭘까? 라는 이 퀘스트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할 오르세 수강생들에게 드리는 온라인 설명회 또는 1년간 올바른 학습법, 1년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올바른 학습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문제를 다 풀고도 30분이 남는 비법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일단 첫 번째, 2023학년도 수능 정답률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왔거든요. 가로가 1번에서 30번까지 30문항이고 세로는 정답률이에요. 그리고 그래프가 3개인 이유는 미적선택자, 기하선택자, 확통선택자들의 정답률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가장 위에 놓여진 게 미적선택자들의 정답률이고 가장 아래에 있는 게 확통선택자들의 정답률이며 거의 기하선택자들의 정답률이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죠. 확통과 미적선택자들의 정답률이 심한 문제 같은 경우는 30% 정도까지 납니다. 이렇게 때문에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표본이 정답률 차이를 저 정도로 보이는 그런 현상 때문에 표점의 유불리는 아마도 올해도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개정수학이 결정되고 성적이 어떻게 변환되는지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평가원에서 발표를 했을 때 그때 2년 전 선생님이 캐스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수험생들에게 미적을 선택해야 돼. 미적을 선택해라. 확통이 아닌 미적을 선택해서 한번 도전해봐라. 왜냐하면 어차피 수원, 수투 연관 과목으로 미적분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미적을 선택해서 공부하다 보면 수원, 수투가 더 쉬워지고 공통 과목을 더 잘하게 될 거다. 그 장점 플러스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표본이 이렇게 훨씬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에서 많게는 10점까지도 유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캐스트로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오프라인에서는 선생님이 설명해마다 그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찾아오는 고3이나 특히 N수생 같은 경우는 확통 선택자로 입문 계열로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미적으로 전환시켜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시켜 대부분 1등급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기존에 확통을 하셨던 N수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미적 선택을 과감히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1컷이 미적은 84 정도였고 아마도 확통은 93 정도였던 걸로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표점, 그 점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확통 선택자들은 확통이 절대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팩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물론 오늘 주제가 그건 아니었지만 팩트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확통 선택자들 같은 경우 4점짜리 2개만 틀려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문과 계열의, 인문 계열의 과들에 미적 선택자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버렸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개정이 되는 그 첫 회의 선생님이 미적을 선택하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상황들을 다 제쳐두고 정말 수험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점으로 항상 선생님이 수험생을 본질에 놓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캐스트를 통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답률을 살펴보면 킬러가 두세문항이고 중킬러가 두세문항 킬러 앞에 놓여진 킬러까지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하게 하는 중킬러가 두세문항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그래프의 특이성 중 하나는 우리가 기존의 킬러라고 하면 15, 20, 30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나 실제 작년 수능도 그랬고 이번 수능도 15번 앞에 14번의 오답률이 더 떨어져요. 이 14번 또는 20번, 21번 문항들은 15, 22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 문을 잘 열고 들어가야 킬러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 문을 잘 여는 방법은 중킬러 문항 14, 20, 21은 선생님의 조교들이라는 캐스트를 통해서 조교들 소개를 여러 번 했었는데 선생님 캐스트에 자주 출연하죠. 그 조교들과 함께 회의를 해보면 수학에 득도를 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냐면 중킬러는 마음이 급해서 어떻게든 빨리 풀어야지라고 덤벼서 되는 게 결국은 아니더라. 결국은 문제가 의도하는 명확한 본질의 개념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고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그 문이 쉽게 열리더라 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14번이 15번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 역할을 하고 있는 14번이 15번보다 더 어려운 경우들도 있지만 이번 14번의 특성은 기억만 정답이었기 때문에 14번을 찍어서 디귿을 맞추게 하는 그런 확률을 없애기 위해 평가원에서 정말 머리를 잘 썼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기억만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니은 디귿은 절대 아니야 라고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기억을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14번의 오답률이 유난히 15번보다 훨씬 높은 것 즉 정답률이 훨씬 떨어지는 건 14번 자체가 개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14번의 정답이 기억뿐이었다 라는 사실도 한몫했었습니다. 어쨌든 14, 15, 20, 21, 22, 29, 30 이 정도의 문제들이 큰 난이도의 차이 없이 우리를 괴롭힐 텐데 그 오답률을 선생님이 이렇게 오답률, 정답률, 워스트 5라고 해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부터 5개씩을 각 선택자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거의 22번, 30번 또는 29번이 킬러에 해당될 거고 그 앞에 놓여진 14, 20, 21 또는 28 이런 문제들이 중킬러라고 부르는 문항들이에요. 결국은 30문제를 다 풀고 30분이 남게 하는 결정력, 그 힘은 그 100점을 받게 하는 선생님은 강의를 하는 목표가 모두가 100점 받는 수학이거든요. 그 100점의 결정은 킬러가 하는데 중요한 건 킬러를 풀지 못하고 100점을 받지 못한 수험생들의 시험지를 가지고 상담을 해보면 킬러 때문에 킬러를 못 푼 게 대부분 아니에요. 그 킬러 앞에 막고 있는 중킬러 그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중킬러는 맞췄다 하더라도 정확하고 빠르게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킬러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킬러까지 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실제로 집에 가서 풀어봤더니 22번, 30번이 금방 풀리더라라는 반응들이 의외로 많은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중킬러에서 시간을 너무 허비했기 때문에 킬러까지는 가지도 못한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력은 킬러가 맞는데 100점을 받게 하는 결정킬러지만 하지만 그 실전력 진짜 100점이 나오게 하는 그 힘은 그 실전에서 집에 가서 푸는 거 말고 실전에서 30분을 남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중킬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수학에서 중킬러가 굉장히 강조가 됐었고 이 중킬러를 너무 바로 펼쳐버렸네요.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30문항을 다 풀고도 30분이 남게 하는 힘 그 비법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중킬러의 1분 컷이거든요. 1분 컷이 가능하냐? 14, 20, 21번 그 중킬러 문제를 1분 동안 푸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해요. 중킬러를 그냥 막 풀면 어쩌면 못 풀지도 몰라. 그냥 막 계산으로 들이대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아니에요. 그 14, 20, 21 세 문제가 다 그렇진 않지만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는 반드시 막 풀다가는 못 푸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 뭐라고 그랬죠 지금? 어쨌든 중킬러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의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하는데 중킬러의 1분 컷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얘기를 선생님이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시작점에서 올바른 학습법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자 중킬러 1분 컷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중킬러를 예시로 보여줄게요. 지금 이 문제가 작년 수능 이번에 봤던 바로 직전에 2023학년도 수능이 아니라 그 전년도 개정이 되고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에서 첫 수능 그 수능의 20번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미적 선택자들만 배우는 미분법 물론 매우 심플하기 때문에 확통기하 선택자들도 아마 할 수는 있는 미분법일 거야. 그리고 선생님도 이 정도는 참고로 알아놔 라고 물론 개념 에센스를 가르치면서 설명은 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주면서 단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이건 아니야. 이쪽이야. 저 문제는 수투 바운더리 안에 미분 개수의 정의를 출제한 문제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작년 수능 20번에 출제가 되면서 작년 수능은 미적 선택, 확통 선택, 각각의 선택자들의 유분리를 없애주는 데에 거의 초점을 맞춰놓은 수능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문항 하나하나를 아주 디테일하게 검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모잘랐어요. 출제위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출제 의도에 맞게 즉 공통과목 문제면 공통 수원 수투에서 출제가 돼야 되죠. 당연히 약속한 바운더리에서 출제가 돼야 되고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개념을 쓸 때 훨씬 잘 풀리게 검수를 해줘야 되는데 검수가 러프하게 이루어져서 어떤 방법으로 풀든 교과과정 밖의 개념으로 풀든 그게 왜 교과과정 바뀌냐 그러면 공통과목인데 공통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미적분에서 나오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했으면 이것은 공통에서 취급하지 않는 개념 밖이라는 거지 이걸로 풀든 이걸로 풀든 풀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20번을 놓고 어떻게 봤었냐면 20번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개념을 제껴놓고 야 이제는 평가원이 아무거나 출제하기 시작했어 라는 생각을 하게 한 문제야. 그래서 겨울 시작부터 작년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필두로 이제는 다양한 도구들 내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수능장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개념을 제대로 하는 건 필요가 없어 라는 트렌드가 만들어지면서 겨울에 시즌1에 12월에서 2월 말까지 정말 개념을 바닥까지 파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개념을 건너뛰고 기출마저도 건너뛰고 엔제나 실모로 수험생활을 시작한 수험생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게 실패의 시작이었을 거야 아마도. 이 20번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옳게 분석을 하는 거냐면 평가원은 우리에게 약속해준 바운더리 안에서 출제한다. 본인들이 교과과정을 만들었고 그 교과과정을 공부해 우리는 거기서 낼게 라고 약속한 그 안에서 낼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그건 위반이에요. 그건 수험생들의 인생을 놓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야. 그건 평가원이든 아니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단, 풀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었던 거야. 하지만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반드시 알았어요. 미분계수의 정의로서 푸는 이 방법을 선생님이 살짝 필기로 넣어놨는데 이걸 반드시 인지했어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작년 에센스에서도 늘 강조했듯이 이 문제에서 미분계수 정의를 쓰라는 거야 라는 출제 의도를 그 의도에 맞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거의 없었고 그걸 당연히 평가원은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밖에 없어 그 현상을 그러면 제대로 공부하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다시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미분계수의 정의 쪽 저런 합성함수의 미분을 쓰지 않는 방향을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했었어야 돼 시즌 1, 2에 그리고 실제 작년 6평에 처음 수능에서 저렇게 출제되고 작년 6평 20번에 완전히 동일한 표현에 이번에는 합성함수 미분법이라는 미적분 관점의 개념을 쓸 수도 있지만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는 수투 바운더리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어. 여기가 바뀌었죠. 근데 겉보기는 둘 다 합성함수 미분법 같아. 그런데 이때의 평가원은 검수를 완벽하게 한 후 이런 풀이의 차이를 만들어준 거야.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미적분 관점에서 풀면 이렇게 미분해서 도함수의 보호변화를 관찰해서 풀어야 되고 이게 사실은 교과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합성함수 미분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그 방법이 아닌 수투의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는 그냥 정적분 자체의 정의, 그 수학자들이 만들어준 그 식의 정의, 그 뜻 그것만으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이 이거를 6평 20번 해설 강의로 올렸었고 아마도 선생님의 풀이가 1분 컷이다. 30초에 풀더라. 저 풀이는 도대체 뭐냐?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적분의 정의라는 거예요. 정적분의 정의로 훨씬 가볍게, 빠르게, 정확하게 풀린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문제 속에서, 문제의 말에서 그리고 내가 배워놓은 개념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의 명확한 바운더리에 대한 기준에 입각해서 아, 이것은 출제 의도가 이거야! 라고 판단 후 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풀이, 법이다라는 그게 바로 중킬러를 1분 컷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6평 20번 문제는 그 전년도 수능 20번보다 훨씬 검수가 잘 되어서 이 출제 의도가 아닌 풀이로 풀 수는 있으나 이렇게 풀면 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게끔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걸 보고 선생님은 수능 20번에서 6평 20번으로 흐르는 이 과정을 보고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14번에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작년 7월 20일쯤 촬영을 했던 선생님의 모의고사에 중킬러 하프모의에 이런 문제를 제작해서 넣었어요. 20번에서 6평 20번으로, 수능 20번에서 6평 20번으로 흐르는 그 역사를 보면 14번 자리에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그리고 이 문제는 미분에서 판단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 이번에는 풀리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출제돼. 수능에서는 거의 비슷해서, 6 비슷했어. 6평에서는 풀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지게끔, 개념을 제대로 쓰게끔 출제를 했고 이러면 14번 자리에 이쪽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가는 못 푸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 라고 예측을 했었고 실제 작년 9평 14번에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사해요. 아마 선생님이랑 작년에 중킬러 모의고사를 함께 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4번 문제는 미분하지 않고 풀어야지만 풀 수 있고 미분하지 않은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디귿의 답이 나옵니다. 미분해서 어떻게든 풀어봐 라고 조교에게 시켰더니 정말 한 페이지 가득 뺑뺑 미분해서 부호 판단으로 뺑뺑뺑 돌고 살짝 느낌을 집어넣어서 명확한 개연성이 떨어지더라도 느낌을 살짝 집어넣으면 디귿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 출제가 됐더라고요. 자 9평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 평가원은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또는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우리의 움직임을 완전히 알고 있다. 그리고 평가원은 단 한 번도 약속한 개념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개념을 출제한 적이 없다. 분명히 그것을 이번 수능에서 보여줄 거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9평에서 수능 사이에 천우신조에서도 수없이 연습을 시켰고 마지막 수능에서는 22번 자리에 출제가 됐어요. 이 역사적인 변화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저럴까? 라는 신기할 정도의 흐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평가원이 주는 모든 한 문제의 한 문제를 허투루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내가 만든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당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에서 만든 문제로 테스트를 당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기준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수학이 아니라 평가원의 수학이거든요. 천재 수학자들의 수학을 분석해서 교과 과정의 바운더리를 만들었고 이 정도는 고등부 교과 과정에서 알아야 돼 라고 판단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진짜 제대로 공부했는지 보자 이게 얼마나 논리적인 과정이야. 근데 그 논리적인 과정 속에 감히 선생님이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개념과 평가원이 출제하는 문제의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분석하지 않고 감히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를 돋보이게 하는 강의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선생님을 선택해서 개념 에센스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강의를 위한 강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할 거고 물론 선생님도 수학에 대한 어떤 본질적 고집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서라도 매년 트렌드가 약간씩은 존재하는 하지만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평가원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답을 줄 거다. 매년 본질을 지키면서도 평가원의 변화를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줄 거다라는 약속을 이 게스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22번을 보면 가하 조건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라는 느낌으로 머뭇거렸으면 시간이 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가하 조건이 작년 수능 20번 문제를 그 주어진 식을 미분계수 정의로 바꿔서 풀었던 사람에게는 똑같은 식이 주어졌잖아. 라고 보일 거라는 거죠. 작년 수능 20번의 시작점과 올해 수능 22번의 시작점이 똑같아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 여기서 이게 해석되기 시작하거든. 오른쪽에 주어진 이 식의 극한값이 평균변화율의 극한과 같아. 미분계수와 같아. 아 그러면 GX가 어때야 되지? F에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 접선을 얘기하는 거지? 라는 판단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 수강생들이 진짜 선생님이 1년을 쫓아가면서 우리에게 귀에 딱지가 않게 이야기한 그 수능 20번의 미분계수의 정의가 결국은 22번까지 따라오는 걸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고 22번은 그냥 풀리던데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수학의 본질은 변한 적이 없지만 매년 평가원의 생각들을 쫓아가면서 그 본질 위에 평가원의 생각을 얹어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휩쓸려서 결국은 6평, 9평 끝나고 왜 나는 문제가 잘 안 풀리지? 왜 100점이 안 나오지? 왜 1등급이 안 나오지라는 고민을 그때 시작했을 때 아 혹시 개념이라는 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하반기에 사실은 겨울에 시즌1에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열심히 개념해야 되고 기출을 분석해야 되고 1학기에는 시즌2로 넘어가서 1학기 기간 즉 3월에서 7월 중순 정도까지는 기출을 모르는 게 없도록 기출을 열심히 분석해서 개념을 어떻게 접목시키는지를 계속 훈련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엔젤을 살짝살짝 접목시켜서 아 새로운 문제에도 역시 일관되게 풀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해 라는 걸 충분히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7월 중순부터 수능 때까지 어떤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같은 관점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장 강력한 도구인 개념을 휘두르면서 모든 문제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하반기에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에서 엔젤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정말 빠르게 정말 많은 양의 엔젤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겨울부터 엔젤을 풀기 시작하면 나한테 갖춰진 폼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엔제 모두가 다 다른 문제로 보이게 되고 그러면 하반기에 풀었을 때 엔제 3문제 풀 시간에 겨울에는 한 문제밖에 못 푸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수험생이 시즌 1, 2, 3로 나눴을 때 그 각각의 시즌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캐스트를 선생님이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평가원은 평가원이에요 평가원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개념의 바운더리에서 출제를 해 우리는 개념을 안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개념을 안다인 거냐면 저렇게 중킬러, 킬러가 정확하고 빠르게 풀리는 게 그게 개념을 아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나 계산력이나 이런 것들은 빅킬러나 쉬운 중킬러까지는 통해 근데 진짜 찐 중킬러나 킬러에서는 안 통해요 그렇게 비벼서 결국은 수능에서 100점이 안 나와 마지막에 100점을 받고 1등급을 받는 수험생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봐야 돼 진짜 본질적으로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그 개념을 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념을 안다라는 게 그럼 너가 개념을 안다라는 걸 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라고 선생님이 반문을 하면 선생님 저는 교과서에 있는 대부분의 증명식을 이해했고 그리고 빅킬러나 쉬운 중킬러까지는 풀리니까 개념은 된 거 아니냐 이제는 응용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능 수학만은 킬러까지 한 방에 가게 하는 힘이 개념이에요 쉬운 사점까지는 풀리는데 쉬운 중킬러까지는 풀리는데 찐 중킬러부터 킬러가 안 풀린다 그게 개념이 안 된 거야 그게 출제 의도를 읽어내는 힘이 아직도 없는 거거든 그게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수학자 언어와의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진짜 개념을 알면 100점이 나와야 되는 거야 개념을 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교과 과정을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그 엄청난 양의 수학 중에 요러 요러 요러한 것들을 우리는 교과 과정으로 편찬했어 평가원이 결정한 거죠 그럼 왜 그랬을지를 알아야 돼요 왜 수 1이 공통과목일까 왜 수 2를 배우는 거지 공통과목으로 그 미적 선택자들은 미적분에서 왜 이 바운더리를 배우는 거지 그 왜라는 이유를 그 교과목 하나에 대해서 또는 각 단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출제 의도거든요 그게 학습 목표거든 그것을 달성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평가원은 단원을 유기적으로 쫙 정말 한 구슬에 꿰듯이 한 실의 구슬을 꿰듯이 그렇게 쭉 연결을 해놨어요 단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단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하나의 수학적 개념과 정리가 무엇인지 왜 배우는지 그 학습 목표와 그리고 단원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 하나하나 정의 정리를 왜 여기까지 넣어놨는지 그 각각은 무엇인지 완전히 그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논리와 유사한 논리를 바닥까지 느끼는 것 그리고 수원의 바운더리는 여기까지야 문제를 풀다가 요러한 식이 나왔을 때 아 요거는 수원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식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야 빨리 틀 수 있는 힘 그런 게 실전력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다 알았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의 바운더리를 정확히 아는 그 기준선 거기까지가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잘못된 식이 나왔을 때 빨리 버리고 턴할 수 있거든요 허짓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아님을 빠르게 판단하게 하는 힘이 그 바운더리 그리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없었다는 거 알겠죠? 이런 개념을 아는 우리의 수강생들 선생님 여러분 자랑한 것 같은데 요때 2021학년도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가 했던 말 많은 학생들이 개념과 문제풀이를 별개로 생각합니다 진짜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개념과 문제풀이는 뗄 수가 없고 쌤 수업을 통해서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면 킬러, 중킬러, 비킬러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게 정답이거든요 그 다음 해 100점을 받은 전과목 만점은 아니었지만 100점을 받은 수강생 항상 80, 90점 사이가 나왔지만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알고 푸는 건지 뭔지 애매한 순간이 많았다 하지만 개념으로 같은 개념으로 쉬운 문제에서 킬러까지 풀어낸다라는 게 뭔지를 배웠다 그리고 나서는 96, 100, 100을 받았다라는 수강평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30문제를 다 풀고 30분이 남았다라고 했던 수강생 뭐 어쩌고 했는데 하지만 재수 때 수강평을 듣고 개념이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는지 그리고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배운 다음에 수학이 수학실력이 오르는 것을 실감하였다 이러한 수학에서 득도를 한 친구들이 하는 공통된 얘기는 빅킬러든 중킬러든 킬러든 다 똑같아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2년 연속 전과목 만점자를 한 교실에서 배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하나의 개념으로 똑같아 다 같은 문제야 라고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공부량을 확 줄이고 다른 과목을 밸런스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다 달라 보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개념을 묻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수강생들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죠 120점 만점이 아니니까 100점 만점이니까 100점까지만 공부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100점까지만 공부해 어차피 120점 받을 거 아니잖아 이 얘기가 뭔지는 개념을 제대로 공부해야 그 다음 다음 단계에서 알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결국은 중킬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킬러 문항들을 어떻게 풀어내냐면 이렇게 풀어냅니다 올해 2023학년도 수능수학 30번, 29번 또는 28번 삼각함수의 극한 22번 뭐 이런 것들은 올해 선생님이 강의에 녹일 거기 때문에 풀이들이 비밀이고 이게 그 전년도 미적분 30번 문제 둘 다 선생님 조교예요 개념 에센스부터 함께 했던 조교의 풀이 그리고 마지막 문제풀이 기간에 함께 했던 조교의 풀이 어쨌든 100점인데 둘 다 둘 다 선생님이 사랑하는 조교지만 요렇게 풀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뭐가 어렵다? 그러니까 100점을 받는다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매우 잘하는 선생님의 애틋한 제자지만 계산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실수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계산을 이렇게까지 해서 답을 낸다라는 건 굉장한 실력이다라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풀이가 이렇게 바뀌어서 다 풀고도 시간이 널널한 희파람 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킬러를 1분 컷 하는 마인드로 그대로 열고 들어가 킬러를 풀면 오른쪽 풀이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개념으로 풀어야 돼요 개념으로 푼다는 게 어떤 건데? 그게 쉬운 문제가 풀린다는 게 아닌 진짜 출제의 의도를 알아보고 정말 수학적 시기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해서 그것을 굉장히 무슨 무서운 도구로 휘둘러서 한 칼에 끝내는 그런 진검승부 같은 그런 게 바로 개념으로 푸는 풀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봐야 알 것 같고 이것도 선생님이 조교들은 이렇게 풀었어요 이게 이제 작년 6평 바로 직전 6평 30번 문제인데 이 문제도 우리 조교들의 풀이에요 수강생들의 풀이 이렇게 푼 수강생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세워서 풀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조합의 활용으로써 중복조합을 배웠을 때는 저렇게 세지 말라고 배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내야 확통도 29번 30번 모두 쉽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에센스부터 개념 강의에서 거의 다 이것들을 배워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즌 1에서는 개념으로 무엇보다 개념으로 출발해서 이런 실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양한 기출에 접목시켜보고 그 다음에 엔제에도 접목시켜보고 그 다음에는 나한테 주어진 모든 문제를 풀겠다라는 관점으로 하반기에 날아다녀야죠 그치? 자 두 번째 비법이에요 첫 번째 비법이 되게 길었죠 선생님이 캐스트 맘 먹고 지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막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이 캐스트부터 촬영하기 시작해서 잘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진심이 통했을 것 같고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이거예요 비법 첫 번째 하고 착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축축 나와버리네 두 번째 비법은 선생님 수강생들이 이야기하는 공통된 말이야 지금 앞에 있는 줌킬러 1분 컷에 관련된 그 워딩들 대부분 수강생들이 하는 말인데 이 이야기도 대부분 같이 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줌킬러를 1분 컷 하는 그 비법 진짜 그게 개념이라는 걸 정말 몰랐어요 선생님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이 얘기를 많이 해 이거는 원래 수학을 잘했던 사람이든 또는 못했던 사람이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수학이 재밌었다 수학 시간을 이렇게 기다려 본 적이 없다 또는 선생님이 업로드를 시켜주는 그 순서를 쫓아 듣다 보면 아 내일도 수학 이거 진짜 거짓말 같죠? 거짓말 아닌데 진짜 진짜예요 이 얘기는 우리 그 제주도에 우리 이번 수강생 중에 제주도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3 때 6등급 재수하고 5등급 받았대요 그래서 아 선생님의 인강을 보고 단과를 현장을 가서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선생님 학원 근처에 방을 잡아놓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수험생이 있습니다 1등급 딱 나왔더라고요 6, 5, 1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수강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수학을 좀 하던 친구들도 와 내가 알던 게 알던 게 아니었구나 분명히 알았는데 몰랐구나 분명히 한 번 들었을 때 또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또 하는 게 생기는구나 너무 재밌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수학을 처음에 잘했든 못했든 그래서 선생님은 그 얘기에 실체가 어느 날은 너무 궁금해서 얼마 전에 너네가 수학이 그렇게 재밌다는 게 도대체 뭐야 선생님 수강평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너무 재밌었고 너무 행복했고 이 얘기가 유난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느낄 때는 원래 수학이 재밌는 거야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원래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조교들의 결론은 뭐였냐면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 어려운 학문을 선생님이 깊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단 선생님이가 압도적인 강의 선생님이 이야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압도적인 강의력으로 이해가 되게 해주고 그걸로 문제가 풀리게 해주니까 정말 살면서 처음으로 아 하는 느낌을 수학에서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이 뭔가를 깨달을 때 아 하는 순간 이 몸에서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온다는데 그 다이돌핀이 재밌어서 신나서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의 천배 효과인가 엄청난 효과를 지니고 있대요 다이돌핀이 근데 이 수험생들이 너무 재밌어라고 하는 그 본질의 사실은 수학 자체가 아니라 그 수학이 이해가 되는 아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 선생님 조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는 순간이 반드시 생기게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현장에 앉아 있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겠다 싶은 감정이 들게 한다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는 순간 너무 재밌어 근데 그걸로 문제를 푸니까 풀려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내가 지금 이 시기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고3이 되는 수험생이든 N수생이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존감이 많이들 낮아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어릴 때는 조금만 해도 아이고 잘한다 라는 칭찬을 받다가 중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아마 자존감에 상처를 많이 입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받은 내 성적이 나의 가치인 듯 취급을 받으면서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시간이 길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어 난 못할 거야 내가 딴 건 다 해도 진짜 수학은 못할 거야 그럼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는 그 지경에 가장 친해질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수학과 친해지고 정말 내가 모르는 영역이라 생각했던 그 수학이 재밌어지고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고 성적이 변하면서 어떤 행복을 느끼냐면 내가 할 수 있었던 사람이구나 아 나도 무언가를 하면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 자신을 믿게 됨으로써 생기는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퀘스트를 보는 많은 수험생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런 상처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내가 다른 결과를 만드는 내 자신을 보고 스스로를 신뢰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 내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본질을 파고들어서 이겨내는 거거든 피해서 돌아가서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본질을 파고들어서 이겨내는 데서 선생님이 함께 해줄 수 있다 재미있게 아 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그걸로 문제가 풀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엄청난 자존감 회복으로 행복을 느끼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고 어른스러워지고 물론 어른이란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장하는 거 결국은 졸업할 때 선생님 저는 수학 성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과정이 곧 보상이라는 걸 언제나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변화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 이건 어떤 일과 부딪힌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겨내면 되는구나 나는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기 확신을 하면서 떠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성장 그게 선생님이 어쩌면 대학 간판이 상관없는 세상을 살아갈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본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중킬러를 1분 컷 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2번을 했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간절히 말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믿어주며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사람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가슴 벅장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을 떠나는 그런 성장 이렇게 세 가지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요 선생님 조교들은 이 2번이 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하고 선생님과 함께 일도 하고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멋지게 살아가기를 응원할게요 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저 말에 대해서 써놨는데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극복하고 수학마저 재미있는 행복한 수험생이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선생님도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본질에 놓고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